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의 기도에 중요한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락방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하나교회 우리 귀한 제자들이 1년 걸어가야 할 여정의 말씀 붙잡고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귀한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혁명에 대한 부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바꾸고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누려야 될 부분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기도혁명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영어로 유니버스를 기도하고 아니면 우주의 능력을 기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세요. 단어가 조금 어렵나 봐요. 아니면 이 단어에서 나오는 그 의미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질문을 좀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우주의 능력 그 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 그럼 우리가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권세가 있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요. 왜 우주의 능력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전달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혁명은 결국에는 영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바꿨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기도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육신적인 것 그리고 내 현실 앞에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기도가 점점 우주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다섯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권세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게 되어줬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393에 대한 기도도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우리의 기도혁명에 영원한 기도 제목인 이 393 기도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죠. 성사미 하나님 그 다음에 보좌의 능력 아홉 가지 삼시대를 살리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호흡을 통해서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생명에 대한 또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또 세 가지 그리고 전무, 후무를 우리가 받는 또 세 가지 그래서 아홉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삼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이 시대 속에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를 한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혁명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기도할 때 육신적인 부분 그리고 조금 내 현실에 대한 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많았어요. 어릴 때만 해도 그게 이제 기도로 알고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혁명입니다. 여러분 조금 말씀을 이해하고 보금석에 들어와 보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혁명에 대한 부분의 기도임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우주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끄을 공중권세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죠. 우리 창조의 역사는 우주 만물이죠.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은하계 모든 우주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창조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창조의 역사, 우주의 능력을 누리고 공중권세의 자본자를 끄을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 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오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다섯 가지 오력입니다. 감히 우리는 기도 혁명이에요. 우리의 다라빵은 그래서 제가 일반 교회분들하고 지금 말씀 나누는 현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도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도, 이런 기도 부분을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 일반 교회 사람들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너무 놀랍니다. 그런데 털린 기도가 아니고요. 정확한 기도죠. 말씀에서 나오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 랩몬트 리더와 또 중요한 우리 본 대회, 랩몬트 대회 때 1년 동안에 걸어가야 할 기도의 내용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CBDIP의 망대를 이 다섯 가지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WRC 때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냥 서밋을 얘기하잖아요. 성공. 그런데 그 뒤에 더 많은 문제가 옵니다. 영적 서밋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 또 우리가 1년 동안에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그 중요한 오직 한 길을 붙잡아라. 그리고 복음 갖고 있고 영적 서밋에 올라가면 우리는 시대를 앞서갑니다. 우리가 시대를 앞서갈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여름 대회를 통해서 주셨던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그 기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주의 능력, 공중곤세 잡은 자의 그 능력을 또 그 공중곤세 잡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 기도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열 가지 혁명 중에 첫 번째 혁명이 기도 혁명입니다. 혁명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땅의 것의 기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의 것,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누리는 우주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기도 혁명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제 가지고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기도의 혁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냐? 본론이죠. 반드시 보아야 할, 해야 할 체험이 있다. 그게 뭐냐? 은약입니다. 그것도 그냥 은약이 아니라 정확한 은약을 잡아라. 이게 기도예요. 은약 자체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은약을 정확하게 못 잡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출발이 뭐냐? 반드시 여러분들 체험해야 될 경우 정확한 은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체는 이 은약에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래서 영원한 은약인 1, 3, 8에 대한 은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늘 답을 찾고 답을 이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영원한 은약 속에 강단 말씀의 정확한 은약을 붙잡는 거다. 대부분 이 강단 말씀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은약이 아니에요. 답답할 수 있고 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뭔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과 답답한 일과 문제와 어려움을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 속에다 가라. 답답한 일과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느냐.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강단 말씀의 모든 답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은약이 답입니다. 이걸 기도해라. 그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현명의 이 교재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될 거 정확한 은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반드시 가져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반드시 봐야 하고 붙잡아야 할 체험이 은약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반드시 여러분들 가져야 할 체험 치유죠. 이게 과정입니다. 말썸으로 쭉 치유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오로지라는 단어와 그리고 오직 이게 뭐냐. 집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강단 말씀 집중. 그리고 393 우주 오력 12DIP의 망대 그리고 우리 렘너드 대비 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오로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각인을 바꾸는 게 기도고요. 모든 뿌리를 바꾸는 게 기도고 우리의 모든 체질을 바꾸는 게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속에 정확한 기도가 드려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 혁명입니다. 이거 안 되면 전부 땅의 것 내 현실 것 내 눈앞에 있는 것 여기에 다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땅의 것 내 현실의 것 내 문제의 것에 빠지지 않으냐고 언약 속에서 정확한 언약 속에서 정확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혁명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유목사님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24 여기에 집중에 대한 의미고요. 이게 행복이 돼야 돼요. 24 기도의 집중 그리고 이게 행복이 돼야 되겠죠. 이게 기도입니다. 24 집중한다는 것은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24라는 걸 가지고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직장일을 하면서 24 학교에 생활하면서도 24 사업을 하면서도 24 그래서 24 기도 속에 들어가라 여기서 답을 내는 겁니다. 24 이 속에서 답을 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집중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 혁명이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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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4 24 24 25 27 24 24 24 25 이 호흡 속에 건강이 해외옥되어지고 이 호흡을 기도로 담아서 뇌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집중되면 영혼 속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럼 이 영혼의 자리를 잡게 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24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구 3기도 계속 호흡을 가지고 기도의 혁명에 들어가라. 치유도 되어지고 그게 바로 24 집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단이 내게 주는 모든 털린 우주의 능력을 완전히 바꿀 참 은약의 우주의 능력을 갖게 되어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 그 힘이 24 기도 속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랩몬트 7명들 또 초대교회 또 히브리스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정확한 은약 속에 24 기도로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도 혁명입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의 것,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혁명이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의 이 교제에 나온 대로요. 우리는 땅의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영적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인 영적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게 기도 혁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열 가지 혁명에 대한 부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부터 기도 혁명을 해라. 오늘 여러분들 강단 말씀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 혁명에 들어가라. 그리고 393 기도를 가지고 우주의 능력을 내게 주어 없어서 가지고 오력을 가지고 기도의 혁명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완전히 틀을 바꾸어지는 기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기도가 있고 틀린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 혁명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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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